3종작 화장실에 하나코 아 하나코 유명하지 너 알아? 응 왕따 당한 애가 결국에 죽 어? 2층 맨 끝 그 4번째 거기네 얘가 있었던 애잖아 누구랑 누가 대화한 거야? 이게 요괴 같은데? 요괴랑 얘가 대화한 거 아니야? 그런 건가? 아무튼 걔한테 친구 되겠다고 해주면 안 돼 잠깐만, 메타님 몇 번? 다음에 점심시간에 넣자 학교 계단 뭔가 으스스해 3층 가자 2층 독도 끝 왜냐하면 내가 3층 가자고 한 이유 3층에 음악실이 있었잖아 음악실 열쇠 떨어뜨려서 뺏겼다는 거 안 잊었지? 나도 아는데 왜냐하면 3층 가자고 한 이유 두 번째 바로 4층이 있기 때문이지 부상문이 혹시 열릴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 이쪽이었어 벤틀리 벤틀리 키면 놀래킬 것 같은데? 바로 앞에 있을 것 같아 아니 이거 F 왜 안 돼? 아 그 키 바뀌었잖아 ESC에서 옵션 보자 어? 아 그거 던지기야 아 ESC에서 옵션 봐 어! 어 됐다 잠깐만 왜 이렇게 어두워? 원래 이렇게 어둡지 않았어? 아닌데 원래 아니야 원래 이렇게 안 어두웠어 뭔 소리야 그런가? 안 돼 여기 굳이 아 여기? 아 무조하여 어 손 잘못했어 아소보래 아소보가 뭐야? 놀자 아 왜 좋아해? 어? 진짜로? 응 친구 되줘 싫어해? 하나코 하나코 괴담이 친구 되면은 죽어? 죽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볼까? 해보자 뭐 친구 되어줄게 절대 친구 되어주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쪽지에 적혀있는데 아 진짜? 어 쪽지에 적혀있어 여기에? 어 예스씨 누려봐 아 나 못 봤어 아 거주 아 아 니가 빨리 넘겨버린다고 그러잖아 뭔 소리야 형이 읽기까지 했어 확실한 아니다 봐봐 이렇게 내가 이렇게 기다려줘도 확실한 거는 천천히 넘겨줘도 이 형 읽으면서도 기억을 못해 완전히 아니 확실한 거는 대가리가 말을 좀 끄지 좀 말았으면 좋겠어 대가리가 붕어빵이신가요 혹시? 오케이 확실한 거는 확실한 거는 편집할 때 내가 보면서 판단을 할게 오케이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뭔가를 남길게 오케이 오케이 아무튼 쟤한테 친구 되겠다고 해주면 안 돼 아서버? 목소리 괜찮은데? 응 싫어 아서버? 싫어 싫어 아서버? 야야야 잠깐만 목소리 굵어진다 야 조조조다야 되는 거 아니야? 점점 빨개져? 확실히 거절해야 된다 했어 아 그래? 싫어 아 어 아 어이 너 당신 강심장인데 예 강단이 있네 그래도 강단이 예리야? 잠깐만 책을 손으로 잡으면 요기에게 사랑받겠는데 모르는 책을 만지지 않는 게 이제 슬슬 파란색이 지겨워하네 내가 왔을 때 나중에 되면 파란색은 이미 주먹었습니까 너무 단정짓지 않았으면 좋겠어 오케이 좋은 생각이야 하나 코니 나 여기로 왔네 아 왜 이렇게 찾기가 아 이렇게 이렇게 이게 순서대로 있는 거구나 오케이 그 와중에 우리 손 손으로 가르쳤는데 혼자 가르친 곳은 이상한 이상한 물품이었구년 자 나는 그거 가지고 비난하지 않는단다 방금 비난 이게 비난한 거지 아 그게 비난이야? 어. 걸고 넘어지는 거지. 뭐 비난 안 했으면 걸고 넘어지는 거잖아. 어? 바닥에 있는 책. 이거 모르는 책인데? 조심히 읽어보자고? 왜 읽어봐? 아니 건드리지 말라고 거기 쪽지에 적혀져 있는데? 아 진짜. 야야야야야야야야야. 진짜 아니 컨트롤러에서 손을 떼고 아무것도 안하면. 그 배경차 알아? 왜왜왜. 긴박한. 긴박한 연출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거야? 말 좀 안 컸으면 좋겠는데? 긴박한 다음에 니가 뭔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? 연출이겠지. 말해보렴. 뭘 얘기하고 싶어니. 저 책은 뭘까? 또 나오지 않을까? 아 그러면은. 아니야 아니야. 너 생각에 이런 거. 맨 끝에. 그치. 내가 말해보니까 그거였어. 맨 끝에. 오랜만에 우리가 이 의견이 일치했구만. 어 그거야. 나는 저쪽 같았는데. 저거? 저 맨 아래 있는 거. 저거가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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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mbl 우오arry 뭐 외국 lit 야 야 다시한번 테스트 해보자 나 이거 시프트 시프트 눌었어 시프트 누르고 애한테 불빛을 고정시키는것 같아 해봐 의리기 이리 시프트 누르고 고정 오 됐다 한 시프트로 고정으로 아 그럼 그때 Fine 시프트로 고정시킨거네 저기 밑도 있는데 책 다 건드려야 되는 거야? 어? 어디뿐니? 아 시프트만 고정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 아니야 아니야 건드려 왜 안 없어져 지렸어? 한 3초 해야되네 안 지렸어 안 지렸어 괜찮네 어? 이거다 아 이거네 음악 지렸어 학생회실 학생회실은 한번 매물 볼까요? 1층과 3층 학생회실에 관련된 괴삼이야? 설마? 학생회실도 괴삼 있어? 이제 안 궁금하다 할 것 같은데 그 파란색이 끝이야? 분신사바를? 분신사바를 이거 진짜 하면 안 되는 건데 미쳤다 이거 와 니네 둘 강심장이네 일단 학생회실을 좀 가볼까? 그러자 칠 때 불가사리 그 아 뭐야 불가사 불가사의 불가사의 그 쪽지를 적은게 연필 빌려간 애네 그 파란색이 야 연필 빌려간 애가 그 파란색 개네 불가사리 보자 아 아 나 진짜 이씨 뭐야 누구와? 선생님이 있지 일단은 ESC로 튀자 오야야야 잠깐 선생님도 학교가 무섭대 학교가 뭔가 있는 경우는 단어가 뭔가 있는데 남자아이가 결국에 오지 않았어 예를 그 그 뭐냐 불가사의 적은 애가 파란색 애가 파란색 애가 파란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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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가 기적이네 파란색 파란색 애가 파란색 애가 그 연필을 빌려갔잖아 그거를 분신사바를 하고 얘는 결국엔 학교에 오지 않는 거야 이제 파란색 애가 파란색 애가 응 죄송합니다 이거 찢겼네 음 그렇네 음 찢었네 어 귀신 귀신 마주 귀신 본거네 그렇네 야 이 초록색이 귀신이었네 어 이 7대 부가사의 퍼뜨린 애가 귀신이었네 어? 우리? 이 친구였어? 어 마주 마주 어 여기구나 드디어 왔다 여기서 먼 뭔 짓으로 한 거야 그냥 은To clips 심지어 와 쉐 질문하라는거야? L E E Let S Let's Let's play 아소보 아소보네 천하코 아직도 뭐 왔다 뒤에 아 이 친구야? 야 너 하나꺼 도와주나? 오 방금 귀 같은거 보이지 않았어? 동물 귀 같은거 이제 모든 애들 다 나오네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? 눈 감아 오 들어온다 들어온다 검은 천이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돼? 잠깐만 검은 천이 이게 지금 종합세트거든? 뭔지 알아 그러면 한 천 쉬었다 가야되나? 일단 잠깐만 한 천을 오줌 좀 쉬게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컨트롤 필요하면 오줌 싸야돼 오케이 잘해보자 가보자 가보자 일단은 여기서 한 번 눈 감고 애들 움직이게 한 다음에 오케이 눈 감을 때 이거 한턴 오케이 한턴 쉬어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달리자 도전 음악실? 너무 모르는데 나도 음악실 안 가든지 오 w고 일직선으로 하는거 같아 음악실도 안가ability 야 이거 빛 쬐는거 알아라 근데 내가 달려야 오케이 이거 일직선으로 쭉 오는거 같다 형 있었던 자리로 오는거네 여기있다가 얘 여기있으니까 뭐야 아니야 끝 아 얘 음악실을 안 갔다와도 됐구나 얘는 빛 비추는거였어 야 이거 어떻게 하냐 하나코도있어 야 괜찮아야될거같애 아껴두고 얘 아 얘도 빛이구나 어떻게 해야돼 달릴까? 달려 저기 안 얘 친구 밀어내고 아 여기 사이로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왜 한대 맞았어 아냐아냐 그냥 그 한번 놀래키는거같애 내가 마우스 누르니까 그러더라 이 친구인데 달려 오 낫으로 일단 해봐 부딪쳐야돼 어쩔수없어 여기 사있다가 달려봐 저 불이 뭐야 이게 이 불을 다 켜야 아 맞으면 안되네 뭐가 방금 흰색불 밟았잖아 흰색불은 맞으면 안되는건가 그러면 할게 뭐가있어 버티는건가 그냥 밟아봐 일단 안되잖아 안되네 밟으면 이거네 이거네 저기있다 어 아 사라졌어 구라라는거야 어 그런식이네 잠깐만 스테미나를 천천히 천천히 달려 어 구라야 이게 이게 진짜인кое 삼세판이잖아 원래 아악 왜안되 클릭이 안되 천천히 천천히 아직 한턴llow 아 씨 뭐에 맞은거지 그냥 몸에 맞은거같애 cases 오케이 달려 아니 닿아도 안 되는 것 같네 제가 속도가 좀 더 빨라 아아씨 아아 자 다시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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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어 달려 스티미널 협종 얘 클릭하고 가까이 가니까 나 클릭한 적이 없어 아 그러네 달려 이건 진짜다 제이 어 됐어 됐다 지장보사 맞았네 지장보사 맞았네 흐흐흐흐 흐흐 흐흐흐 아아 난 이런걸 왜 해가지고 뭐야 샀다 자다 아아 희조 좀 접이시고 산? 아아 우리의 추억 관련된 물품이네 또 흐흐흠 흐흐흐 흐흐흐흠 비넘세 여기는 어디야? 그.. 여기 쓰레기장.. 그.. 우리 처음에 와서 지장보사 있었던 곳 음.. 그러네.. 와.. 미쳤다 어? 갈 수 있는데? 어 뭐야? 갈 수 있는데? 저기 있대? 어? 아 얘.. 그 친구 이세계에서 봤던.. 근데 얘 왜.. 왜 이래 이거 얘가 뭘 보고 있었어 게시판에서 이게 뭐야 안 날려줄 거 같은데? 오 시즌 된 사람을 찾습니다인가 사진? 이거 뭐야.. 뛰어야 될 거 같아 아냐아냐아냐 아 그래 불속에 숨을 수가 있었어? 저게 뭔데? 저 눈이 자꾸.. 계속 쫓아와 방울이 내놓으라고 아니면 페빌딩을 한번 가볼까? 저기 뭔가 있었다죠 그러면 설마 여기서 저걸 보고 그 게시판으로 찾아가는 건가? 그 이상사단이 대체 뭐였지? 한번 봐야 될 거 같은데? 아.. 아.. 다른 추억을 찾고 그 다음에 거기로 가는 거야 맨 마지막에.. 아.. 집으로 돌아가자 아 나이스 오케이 학교에서의 추억 후후 강연수를 왜 해가지고 진짜.. 죄송한데 클릭 좀 해주실래요? 아 그렇네요 하하 ..